의심 많은 농부 옛날에 의심이 많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부지런했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밭을 미천으로 열심히 일해 근방의 밭과 농장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만큼 벌었으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만 장가 좀 가게 친구들은 이웃에 사는 한 아가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기사의 딸로 매우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나 같은 농사꾼이 기사 집안의 아가씨와 결혼해도 되는 건가 더구나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기사 집안의 딸이면 뭐하고 젊고 아름다우면 뭐하나 가난해서 끼니를 잊기도 어려운데 친구들의 성화에 마침내 의심 많은 농부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아내가 걱정이 되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내는 뭘 하고 지낼까 혹시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불러 노는 것은 아닐까 그 남자들이 아내를 유혹하면 어쩌지 그는 아내가 다른데 눈 돌리지 않도록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엉뚱하게도 흠신 두들겨 때리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하루 종일 질질 울고 있을 것이고 그런 여자를 유혹할 남자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에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튿날 아침 의심 많은 농부는 아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사이도 없이 변명할 사이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때렸습니다. 마침내 아내 얼굴에 시뻘건 손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럼 다녀오리다. 의심 많은 농부는 그제야 손을 털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기가 막혔지요.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억울해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는 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모양이군. 손님들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날 저녁 밭에서 돌아온 의심 많은 농부는 아내 앞에 무릎 베 꿇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은 미안하게 됐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내는 스르르 마음이 풀렸습니다. 알았어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알았소.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에도 의심 많은 농부는 다시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 아침에도 계속 아내를 때렸어요. 그러고는 저녁마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런 남편과 어떻게 평생을 살까? 아침이면 실컷 때리고 저녁이면 사과하고 꼭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매맞는 사람의 아픔을 안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나온 병사들이 의심 많은 농부의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는 그들에게 차와 과일을 대접했어요. 궁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로 이런 데까지 오셨습니까? 공주님이 편찮으셔서 의사를 찾으러 왔소이다. 의사라면 궁궐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있으면 뭐 하겠소? 가시 하나 못 빼는데 일주일 전에 공주님이 식사를 하시다 목에 가시가 박혔다오. 그런데 가시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일주일이 되도록 빠지지 않는 거요. 그래서 궁궐의 유명한 의사는 죄 불러왔지만 아무도 못 빼서 결국 공주님께서는 일주일째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신다오. 순간 의심 많은 농부의 아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매에서 벗어날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 양반을 데려가십시오. 남편이 의사신가요? 네, 특히 가시 빼는 등 따를 사람이 없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우리 집 양반이 좀 별난 데가 있어서 꼭 몽둥이로 맞아야 환자를 본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아니라 농사꾼이라고 시치미를 댄답니다. 병사들은 곧바로 밭으로 나가 의심 많은 농부를 찾았습니다. 듣자 하니 용한 의사시라고요? 어서 궁궐에 가서 고쳐주시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의심 많은 농부는 웬둥단지 같은 소리인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소. 이미 다 들었으니까. 혹시 사람을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닌가요? 전 의사가 아니라 농사꾼입니다. 고쳐주시오. 그러자 병사들이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소. 알았으니까 공주님을 지료하겠소. 병사들은 그제야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심 많은 농부는 그들을 따라 궁궐로 갔습니다. 용한 의사가 왔다는 말에 왕이 허둥지 중 쫓아 나왔어요. 제발 부탁이네. 공주의 목에 박힌 가시를 빼주게. 전 의사가 아닙니다. 흙 밖에 모르는 농부입니다. 의심 많은 농부는 다시 한 번 왕 앞에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달려들어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알았습니다. 공주님의 목에 박힌 가시를 빼드리겠습니다. 의심 많은 농부가 엉엉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치료를 할 테니 모두 나가 계십시오. 모두들 나가자 의심 많은 농부는 난로 앞에 앉아 공주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방은 점점 뜨거워지고 의심 많은 농부는 답답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우돗을 훌렁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마구 문지르고 팔을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공주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글쎄요. 뭘 하는 걸까요? 의심 많은 농부는 괴상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순간 공주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목에 걸렸던 가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나왔다. 의심 많은 농부는 가시를 들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공주님 목에 박혀있던 가시입니다. 수고했다. 왕은 의심 많은 농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턴 짐과 함께 궁궐에서 살면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게. 안됩니다. 전 집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아직 씨앗도 더 뿌려야 하고 걸음도 더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몽둥이가 필요하겠군.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의심 많은 농부는 깜짝 놀라 얼른 대답했습니다. 왕은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환자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곧 전국의 환자들이 궁궐로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도 공주처럼 깨끗이 닿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고치겠습니까? 더구나 전 의사도 아닌데요. 그러자 병사들이 몽둥이를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닙니다. 고치겠습니다. 의심 많은 농부는 먼저 날로불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한꺼번에 고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오. 그래서 가장 심한 병에 걸린 한 사람을 이 날로불에 태워 재로 만들어야겠소. 그 재를 물에 타먹으면 다른 환자들은 쉽게 낫게 될 것이오. 자, 누가 희생하겠소? 환자들이 당황하여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의심 많은 농부가 그 중 한 사나이를 짚었어요. 당신이 가장 중환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건강하지요. 사나이가 손사래를 치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그대는 왜 벌써 나왔는가? 왕이 사나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전 이제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이 줄지어 뛰쳐나왔습니다. 모두 난로의 재가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용한의사군. 왕이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돌아가자 왕은 의심 많은 농부에게 금화 한 바구니와 말 한 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이제 이제 나쁜 사람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지만 짐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야 하네. 자넨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니까. 고맙습니다. 금화 한 바구니를 가지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굵은 팔의 대장장이 팔뚝 굵은 대장장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주 많았어요. 아들 여섯에 딸이 여섯 모두 열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걸핏하면 아이들을 굶겨야 했습니다. 아침을 먹이면 저녁을 굶겨야 했고 저녁을 먹이면 아침을 굶겨야 했습니다. 굳은 빵이라도 마음껏 먹어봤으면 난 멀건 수프라도 마음껏 먹어봤으면 아이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먹을 것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가슴이 몹시 아팠습니다. 팔뚝이 이렇게 굵으면 뭘 하나 아이들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원망스레 자신의 팔뚝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쇳덩이가 있을 때는 석탄이 없고 석탄이 있을 때는 쇳덩이가 없으니 그 굵은 팔뚝을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팔뚝 쓰는 일만 생각해서 그런가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다른 일을 생각해봐야겠어. 그러나 장사를 하려니 미천이 없고 농사를 지으려니 땅이 없었습니다. 또 고기를 잡으려니 배가 없었습니다. 없는 놈이 할 거라곤 동량질 뿐이군.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할 수 없이 숲으로 갔습니다.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누군가 지나가면 동량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 얼마간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멋진 옷을 입은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신사 앞으로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럼 팔뚝으로 동량질 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신사 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먹고 살려니 어쩌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열돌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니 그렇지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텐가 그럼 아이들을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주겠네 아이들만 실컷 먹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자네 오른쪽 새끼손가락에서 피 세 방울만 짜주게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자네 영혼은 내 것이 되었네 이제부터 자네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하네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말일세 아이들을 먹이는 일은요?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건 집으로 가보면 할 것이네.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서둘러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쇳덩이와 석탄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아내가 놀라 몰았습니다. 숲에서 만난 신사 덕분 이라오.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숲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간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맙소사 악마에게 영혼을 파셨군요. 악마라니? 악마가 아니면 왜 피를 짜달라고 했겠어요? 갑자기 새덩이와 석탄은 어떻게 생기고요? 아내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악마면 대수야? 내가 여기 이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악마면 어떻고 신사면 어떠냐고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가슴을 땅땅 서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석탄을 떼고 쇠덩이를 녹여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호미도 만들고 쇠쇠랑도 만들고 부엌칼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먹을 것도 사고 옷도 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당신이 팔뚝 굵은 대장장이오? 까만 옷을 입은 젊은이가 대장간에 나타나 물었습니다. 그렇소만 숲속에서 당신 주인이 당신을 찾고 있소. 당신 오른쪽 새끼 손가락의 피를 세 방울이나 갖고 있는 주인 말이오. 아, 그 악마.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전혀 놀라거나 겁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순간 젊은이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악마의 사자였어요. 당신은 주인과 약속하지 않았소.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겠다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그러고 버티자 악마의 사자가 획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돌아와 안칼지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화가 많이 났소. 어서 갑시다. 젊은 친구가 귀가 먹었나 내가 바쁘다고 하지 않았소. 팔뚝 굵은 대장장이가 망치로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를 땅 내리 쳤습니다. 순간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악마의 사자는 펄쩍펄쩍 뛰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악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가. 악마가 가늘게 찢어진 입술을 실룩거리며 물었습니다. 못 들었소. 내가 바쁘다는 걸. 그동안 잊었나? 누가 전을 바쁘게 했는지. 거참 되게 귀찮게 구네.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를 악마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순간 지지지 거리며 하얀 연기가 비어올랐어요. 아 뜨거워라. 악마가 얼굴을 감싸지고 펄쩍 뛰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수명이 다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맨 처음 간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힘차게 천국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팔뚝 굵은 대장장이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거라. 팔뚝 굵은 천사는 연옥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더 낮은 곳으로 가거라.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지옥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악마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누구냐? 팔뚝 굵은 대장장이 옳시다. 으악! 악마가 그만 기겁을 하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다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옥에서도 문을 안 열어주니 어떡하겠습니까? 어서 오너라. 네 자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너처럼 믿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 천사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답니다. 살아 생전에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대장장인은 결국 천국에 갈 수 있었답니다. 교황이 된 주머코 아들 주머코 귀족은 외아들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찌나 어수룩한지 바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장차 자기와 재산을 물려받을 외아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머코 귀족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바다 건너 섬나라에 훌륭한 선생님이 있단다. 거기 가서 1년 동안 무엇이든 한 가지만 배워오너라. 네 주머코 아들은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1년 후 공부를 마친 주머코 아들이 환해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1년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주머코 귀족이 기대에 차서 물었어요. 예 개구리의 말을 배웠어요. 전 이제 개구리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한 것이 고작 개구리의 말이냐 안되겠다 이번엔 사막 건너 얼음나라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고 오너라. 네 주머코 아들은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1년 후 공부를 마친 주머코 아들이 더욱 환해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1년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주머코 기족이 이번에도 기대에 차서 물었어요. 여러 개의 말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개의 말을 배웠어요. 개들이 하는 말을 이제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비싼 돈 들여서 개구리 말 개의 말을 배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번엔 산넘 숲 플라라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고 오너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 이번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 배우고 와야 한다. 돌아와서 또 바브 같은 소리를 하면 쫓겨날 줄 알거라. 네 주머코 아들은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1년 후 공부를 마친 주머코 아들이 티끌 하나 없는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1년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주머코 귀족이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예 새의 말을 배웠습니다. 전 이제 새들이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순간 주머코 귀족의 얼굴이 시뻘개 졌습니다. 네 녀석이 끝까지 야비를 실망시키는 구나 당장 나가 나가서 양을 치든 염소를 치든 네 녀석 맘대로 해라. 주머코 귀족은 아들을 맨몸으로 쫓아 버렸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치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주머코 아들은 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낙은의 두 사람을 만났어요. 저 양을 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양보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려나 우린 행복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인데 행복을 찾아 다닌다는 말에 주머코 아들은 두 말 안고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늪이 나왔습니다. 늪에는 개구리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비가 오려나 개구리들이 왜 저렇게 우는 거야? 낙은 애들 말에 주머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곧 닭해둘 마을에 죽을 병에 든 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한테 대장개구리가 물고 있는 풀을 먹이면 낫는데요. 별 말같이 않은 소리를 다 듣겠네. 낙은 애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머물고 있는 마을에 부잣집 부인이 갑자기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의사들이 다녀갔지만 병명조차 모르고 그냥 갔다고 했어요. 주머코 아들은 대장개구리를 찾아가 입에 문표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자에게 먹이자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족들은 주머코 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금화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저런 바보에게 그런 재주가 있을 줄이야. 낙은 애들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슬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개구리로 돈 버는 방법이 다 있군. 아마도 개구리가 친구인 모양이지. 그러나 주머코 아들은 무슨 말을 하든 빙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런 바보 녀석 하고 다니다간 우리마저 바보가 되겠소. 결국 나그네들은 주머코 아들을 남겨둔 채 어디론가 슬쩍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머코 아들은 혼자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한참 가다보니 오래된 성이 나왔습니다. 주머코 아들은 성주를 찾아가 잠자리를 부탁했습니다. 탑 탑이라도 좋겠나 좋습니다. 무서운 개가 있어도 말인가 무서운 개라니요? 사람 고기를 먹고 사는 개들 이라네. 그래서 이따금씩 사람 고기를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탑에서 뛰쳐나와 성안의 사람들을 마구 물어 죽인다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탑으로 보낸다네. 조금 전에도 두 사람이 왔다가 희생되고 말았다네. 두 사람이란 주먹호 아들과 함께 다니던 나그네들 이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겠나? 개들한테 줄 빵을 주신다면요? 제가 빵을 주면서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거야 얼마든지 주지. 주먹호 아들은 성주가 준 빵을 갖고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개들이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짖지도 않고 물어 뜯지도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주먹호 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탑에서 내려오자 성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탑에서 살아서 내려오다니. 탑에서 살아 내려온 사람은 주먹호 아들이 처음이라는 것이었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제주라도 있나? 전 개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개들은 탑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를 지키고 있대요. 그 보물상자를 지키고 있는 한 사납게 굴 수밖에 없대요. 그럼 자네가 그 보물상자를 좀 꺼내오게. 그럼 자넬들 양자로 삼겠네. 성주의 말에 주먹호 아들은 보물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순간 개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보물상자 안에는 갖가지 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주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자넨 내 아들일세. 아닙니다. 전 그만 떠나야 합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교황청으로 술래를 떠나라는 개시를 받았습니다. 주먹호 아들은 성주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성에서 나왔습니다. 얼마쯤 가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새들이 지지배배 지적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주먹호 아들은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황청에 도착해보니 모두들 슬픈 얼굴로 기도를 하고 있네. 교황님께서 세상을 떠난 것이지. 주먹호 아들은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새들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을 떠나올 때부터 눈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교황청 회의실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황을 정하는 추계경들의 회의였어요. 추계경들은 마땅한 인물이 없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께서 기적을 통해 개시를 내려주시면 좋으련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문이 열리며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주먹호 아들이 서 있었어요. 때 맞추어 성상에서 하얀 비둘기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비둘기들은 곧장 주먹호 아들에게 날아가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오 기적이야 신께서 비둘기들을 통해 개시를 전하신 거야. 추계경들은 주먹호 아들에게 교황자리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주먹호 아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비둘기들이 지지배배 지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추계경들께서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신께서 그러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주먹호 아들은 교황이 되었답니다. 돛대에 꽂는 쪽지 폭풍우가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배들은 항구에 닻을 내린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째 이러고 있으려니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군.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파도를 보며 선원들이 몸을 뒤틀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나 이런 날 배를 띄웠다간 고기밥 신세가 될 텐데 하긴 죽는 것보다야 근질근질한 게 낫겠지. 젊은 선원들의 말을 들으며 사각턱 선장은 주먹을 불끈 쉬었습니다. 선원들이 저 정도 날씨를 두려워 해서야 젊었을 때 사각턱 선장은 거친 거친 파도 싸워 여러 번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폭풍우와 싸워서도 이기고 태풍 속에서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선원들은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겁부터 먹었습니다. 저런 정신 상태로는 진짜 선원이 될 수 없지. 사각턱 선장은 일등 항해사를 불렀습니다. 우리 배는 내일 주랑한다. 주랑 이라니요? 일등 항해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배는 내일 주랑한다. 사각턱 선장이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어요. 이런 날씨에 추랑했다가는 배나 사람이나 무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어떤 배도 추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성스러운 날이니까요. 부활절이 무슨 상관인가 우린 내일 무조건 추랑이네. 사각턱 선장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일등 항해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원들도 부활절에는 교회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네. 우리 배는 내일 주랑하네. 그날 밤 비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사각턱 선장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일등 항해사는 선원들에게 선장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추랑 추랑 이라고요? 교회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선원들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못 들었나 추랑 이다. 일등 항해사의 고함에 선원들은 할 수 없이 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선원들이 동작을 멈추고 언덕위에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몇몇 선원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추랑하라. 사각턱 선장의 명령에 선원들이 닻을 올렸습니다. 그때 다른 배의 늙은 선장이 뛰어왔습니다. 지금 배를 추랑하겠다는 말이오? 그렇소만 당신 귀엔 저 소리가 들리지 않소? 저 부활절 종소리가 말이오? 부활절 종소리가 추랑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소? 저 사나운 파도도 보이지 않소? 저 정도 날씨를 겁내서야 어찌 훌륭한 선원이라 하겠소? 그렇다면 할 수 없구려 당신은 이제 영영 이 항구에 못 돌아올 것이오? 그런 일은 없을 거요. 설사 그렇다 해도 상관 없소. 선원이 바다에 뼈를 묻는 건 오히려 영광일 테니까. 늙은 선장이 고개를 잡으며 돌아섰습니다. 마침내 추랑 준비가 끝나고 선원들은 사각턱 선장을 향해 섰습니다. 사각턱 선장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부활절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와 함께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배 좀 봐. 배가 저절로 간다. 부두에 서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배는 곧장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각턱 선장과 선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가는 것이었습니다. 종소리는 계속 울려 퍼지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마어마하게 큰 검은새가 나타나 돛대를 중심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며 날았습니다. 순간 저녁 노을을 받은 것처럼 돛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오 유령선이다. 부두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유령선은 핏빛 도칠 단단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사각턱 선장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배에 대해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폭풍우와 함께 먼 바다로 나갔다가 난파했을 것이라 짐작 갈분 이었습니다. 몇 년 후 커다란 무역선이 안개 낀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역선의 늙은 선원은 가판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느낌의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앞에 핏빛 도칠 단 검은 배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림자조차 없고 검은 새 한 마리가 돛대 위에서 빙글빙글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유령선이다. 늙은 선원은 도망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령선은 바람결을 따라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늙은 선원은 철퍼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오? 선장이 늙은 선원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유령선을 보았습니다. 노인네가 헛것을 본 모양이군 세상에 유령선 따위가 어디 있다고 선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명히 유령선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가판이 남아져 닦으시오. 그러나 늙은 선원은 팔다리가 떨려 더 이상 가판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 닥쳤습니다. 무역선은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암초에 부딪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배 안에 모든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은 늙은 선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후 유령선을 보았다는 사람이 한둘씩 나타났습니다. 유령선을 본 배들은 거의 난파되거나 침몰했습니다. 단 선장에게서 쪽지를 받은 배는 무사했어요. 중간급의 한 배가 짙은 안개를 해치고 항해하고 있을 때 였습니다. 어디선가 핏빛 도칠 단 배가 나타나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유령선이다 선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유령선의 가판에 있던 선장이 쉰 목소리로 편지 욕 하며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선원들은 선장의 모습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완강한 사각턱에 화석처럼 굳어있는 모습이었어요. 눈동자가 없어. 한 선원이 소곤 거렸습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유령선은 7년에 딱 한 번 멈춰 선다고 합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는 배를 향해 사각턱 선장이 쪽지를 내밀면 재빨리 받아서 돗대에 꽂아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배들처럼 난파하거나 침몰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별 옛날에 대단한 보좌인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은 세상에서 자기만큼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을까? 왕은 당장 모든 벼스라치와 하인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들은 이런저런 짐작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왕이 만족할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가장 높은 벼스라치인 대완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달 안에 그런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대를 엄벌에 처하겠노라. 그날부터 대화는 지방을 이잡듯 뒤졌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주어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자 대완의 두려움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대완에게는 총명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은 아버지가 난처한 지경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약속한 날짜까지 왕이 찾는 사람을 꼭 데려올게요. 대완의 딸은 아버지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너를 믿어보마. 대완은 한시름 놓고 딸에게 사람 찾는 일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자 대완의 딸이 얼간이처럼 생긴 목동을 데리고 왔습니다. 목동은 대완의 땅을 지키는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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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어요? 이 젊은 이 젊은 생각이 짧고 어수룩하여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을 왕에게 데려가라는 말이냐? 대완은 실망한 나머지 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고 이 사람을 왕에게 데려가세요. 이 목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대화는 곤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목동이 과연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총명한 딸이 하는 말이니 한 번 믿어보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화는 얼간이 목동을 데리고 왕의 궁궐을 찾아갔습니다. 궁궐 앞마당은 벼스라치와 하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왕은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습니다. 왕은 대화니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지 무척 궁금했어요. 대화는 목동을 앞세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목동은 고개를 들고 앞에 앉은 왕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왕이 손가락 하나를 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동은 손가락 두 개를 펴보였어요. 이번에는 왕이 손가락 세 개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목동이 갑자기 고개를 거세게 흔들더니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왕은 이 모습을 보고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왕은 대환을 칭찬하며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이토록 현명한 젊은이를 데리고 오다니 무척 장하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환은 도무지 어찌 된 일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대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왕에게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나는 손가락을 하나 펴보였다. 그것은 세상에 나만의 유일한 임금이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손가락을 두 개 펴지 않았느냐. 그건 그 세상에는 당신만큼 강력한 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입니다. 라는 뜻이었지. 그러자 내가 손가락 세 개를 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세 번째 왕도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다. 그랬더니 그 자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대면서 세 번째는 없다고 했지. 그 젊은이는 내 생각을 전부 꽤 들어보고 있었던 것이야. 나는 지금껏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목동이 신 또한 나 못지않게 강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허나 그리고 둘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하나 둘 말고 셋은 없다는 것 역시 일러주었다. 참으로 놀랍지 않느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대화는 이번엔 목동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주인님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양이 세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님께서 저를 왕 앞에 데리고 갔을 때 그분이 그분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습니다. 그 말은 왕께서 제 양 한 마리를 갖고 싶다는 뜻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왕에게 제가 가진 양 두 마리를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손가락을 세 개나 세워 보이며 세 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세게 가로져 싫다는 표시를 하고서는 얼른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대화는 어리석은 목동의 설명을 듣고선 집이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밤은 깊고 검은 하늘 위에는 별이 하나 둘 셋 점점이 박혀 있었답니다. 예언할 수 있는 도깨비 손꼽아 기다리던 장날입니다. 박서방은 즐거운 마음으로 장에 갔습니다. 아내가 뜯어온 나무를 팔아서 막내딸 손희의 꽃신을 사다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복잡한 시장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싱싱한 나무리입니다. 다행히 나무리 잘 팔려 순희의 꽃신을 사고도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서방 그냥 가면 섭섭하니 우리 딱 한잔만 하고 가세나 같이 갔던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마침 박서방도 목이 컬컬해 술 생각이 나던 참이었지요. 순희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줄은 알지만 딱 한잔만 하기로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잔만 일하던 술 자리는 끝이 날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박서방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도 순희의 꽃신 만큼은 품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희가 얼마나 기다릴까 박서방은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다가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박서방은 한참이 지나도 일어나지를 안았습니다. 그때 뒤쪽 수풀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웬 사나이 서너시 박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 죽었네 묻어야 겠어. 한 사나이가 소름이 끼칠 만큼 괴상한 쇳소리를 내자 박서방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깨비가 아니야? 박서방은 겁이 나서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도깨비들은 박서방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동네 뒷 산자락에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이 자리는 이 녀석에게 분해 넘치는 자리야. 이 자리에 묘를 쓰면 몇 대가 만석지기로 살게 된단 말이야. 이 녀석은 그저 밥솔이나 먹고 살도록 저 바위 아래쪽에 묻는 게 낫겠어. 대장인 듯한 도깨비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박서방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박서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들 내가 그래 겨우 밥술이나 먹고 살 사람으로 밖에 안 보이나? 박서방은 씩씩대며 도깨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의 말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박서방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도깨비들에게 덤벼들었어요. 박서방의 갑작스러운 기세에 놀란 도깨비들은 얼떨결에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박서방은 도깨비들이 말한 명당자리를 잘 표시해두었다가 부모님의 묘를 그곳으로 옮겼답니다. 박서방은 도깨비들의 말처럼 만석군이 되어 자손들도 모두모두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공주와 선물을 받은 아들 바보는 하루종일 뒹구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밥먹고 뒹굴고 잠자고 뒹굴고 천장보며 뒹굴었지요.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건 말건 집안일을 하건 말건 오직 뒹굴기만 했습니다. 하루종일 그렇게 뒹굴기만 하면 어쩌자는 거니 보다 못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바보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너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니 네 밥벌이는 해야지. 뭘 해서 밥벌이를 해요. 어머니처럼 삭바느질을 할까요? 누가 내게 바느질을 맡기겠니? 그럼 이웃집 아기를 볼까요? 누가 내게 아기를 맡기겠어? 그럼 뭘 해요? 목재소에서 사람을 구한다니 그곳으로 가보거라. 목재소가 뭐하는 곳인데요?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데란다. 가서 넌 목수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는 단단히 주의를 주곤 바보를 목재소로 보냈습니다. 목재소에서 바보가 맡은 일은 대폐질 이었습니다. 여기를 밀게 어머니 말대로 바보는 목수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바보라더니 일은 꽤 잘하는 군. 일을 마치자 목수 아저씨가 바보에게 동전 한 잎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지고 바보는 집으로 신나게 달려 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다리 위에서 바보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물속으로 동전을 퐁당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동전 바보는 다리에 엎드려 강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고 갔는지 동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 동전 바보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목수 아저씨가 준 동전을 강물에 빠뜨렸어요. 어쩌다가 손에 들고 오다가요. 그걸 왜 손에 들고 오니 주머니에 넣어와야지. 알겠어요. 다음엔 꼭 주머니에 넣어올게요. 다음 날 어머니는 바보를 목장에 보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는 또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목장에서 바보는 젖소들을 돌보았습니다. 바보라더니 일은 잘하는군. 목장 주인은 바보에게 우유 한 병을 주었습니다. 바보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머니가 주머니에 넣어오랬으니까. 그러고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니? 우유에 홀랑 젖어온 바보를 보고 어머니가 소리 쳤습니다. 전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한 걸요. 어머니가 주머니에 잘 넣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우유병은 머리에 잊고 올게요. 다음날 어머니는 바보를 어물전에 보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는 또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어물전에서 바보는 물고기를 손질했어요. 바보라더니 이런 잘하는군. 어물전 주인은 바보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바보는 그것을 머리에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오랬으니까. 그렇게 한참 가는데 고양이가 지붕으로 폴짝 올라갔습니다. 바보가 재빨리 쫓아갔지만 벌써 지붕 너머로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오늘은 뭘 받았니? 집에 가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고양이를 받아서 머리에 이고 오는데 지붕으로 달아났어요. 고양이를 머리에 이고 오면 어쩌니 그건 줄에 메어 끌고 와야지. 알겠어요. 다음엔 줄에 메어 끌고 올게요. 다음 날 어머니는 바보를 푸즉간에 보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는 또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푸즉간에서 바보는 고기를 썰었습니다. 바보라더니 일은 잘하는군. 푸즉간 주인은 바보에게 양고기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바보는 그것을 줄에 메어 끌고 갔어요. 어머니가 줄에 메어 끌고 오랬지. 그러고 가다보니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고기를 끌고 오면 어쩌니 어깨 메고 와야지. 알겠어요. 다음엔 어깨 메고 올게요. 다음날 어머니는 바보를 마구 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는 또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마구 깐에서 바보는 말을 목욕시켰습니다. 바보라더니 일은 잘하는군. 마구 깐 주인은 바보에게 당나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바보는 그것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어머니가 어깨에 메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당나귀가 도무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버둥버둥 목을 빼고 다리를 뺐어요. 가만히 있어. 바보가 당나귀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궁궐 앞을 지나는데 창밖을 보고 있던 공주가 그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 저 바보 좀 봐. 공주는 너무 웃은 탓에 배가 아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늙은 왕이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공주가 웃었어. 항상 인상만 쓰고 있던 공주가 웃자 왕은 몹시 기뻐 했습니다. 누구냐 공주를 웃게 만든 사람이 저기 저 당나귀를 메고 가는 바보입니다. 당장 데리고 오너라. 바보는 곧 왕 앞에 불려 왔습니다. 자네가 공주 옆에 있다면 공주는 평생 웃고 살 수 있을 거네. 왕은 공주를 바보와 결혼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먹고 살 돈과 선물을 잔뜩 주었어요. 바보는 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선물을 잔뜩 실은 마차를 타고 신인한 채 갔지요. 어머니 어머니 저 어머니 저 오늘은 공주님과 선물을 잔뜩 받아왔어요. 장하구나 대 아들 어머니는 바보를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백성을 사랑한 왕이 된 왕자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리사리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누구보다 왕자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왕자는 성품이 착하고 친절하며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물들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게다가 활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먼 나라에서 온 세 명의 여행자가 궁전을 찾았습니다. 왕자는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세 사람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활솜씨가 빼어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재주가 있었으며 세 번째 사람에게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왕자는 세 사람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왕자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마음에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왕자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세 명의 여행자와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치 영웅처럼 느껴졌어요. 왕자는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마침내 여행을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드디어 왕자는 새로 사귄 세 명의 친구와 함께 모험길에 올랐습니다. 네 사람이 한참 길을 걷고 있을 때 였어요. 왕자의 눈에 물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쥐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쥐는 구덩이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가까스로 구덩이 가해 흙으로 기어오르는가 싶으면 다시 빠지고 또 빠지기를 거듭했습니다. 왕자는 쥐가 불쌍했습니다. 결국 왕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쥐가 물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왕자님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쥐들의 왕입니다. 지금부터 왕자님이 가시는 길 어디에서든 저희 쥐 백성들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쥐들의 왕은 왕자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길을 가던 왕자 일행은 길게 줄을 맞춰서 일터를 향하는 일 개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양동이 가득 담긴 물을 길바닥에 쏟아버렸어요. 개미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마구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개미들을 보자 왕자는 안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리살완 리살완 왕자는 땅에 떨어져있는 나뭇잎들을 여러장 주워서 물에 빠진 개미들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잎사귀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덕분에 개미들은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마음씨 착한 왕자님 저희들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개미왕국의 일개미들입니다. 지금부터 왕자님께서 가시는 길 어디에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일개미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난리에서 목숨을 건진 일개미들이 왕자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왕자와 세 명의 여행자는 어느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잔인하고 사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시름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잔인한 왕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름다움은 소문이 자자하여 수많은 왕자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공주에게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공주와 결혼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세 가지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는 그것을 해내는 사람과 공주를 결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제들이 터무니없이 어려워서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잔인한 왕은 실패한 왕자들을 모두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은 이제 젊은 왕자들로 가득 차서 발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왕은 수많은 왕자들을 감옥에 가두어놓고 몹시 흡족해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왕들은 잔인한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잔인한 왕은 그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세상의 제왕이라도 됐냥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왕자도 이 잔인한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자는 왕에게 찾아가서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지하 감옥에 던져넣을 어리석은 놈이 또 하나 늘었군. 왕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왕에게 첫 번째 과제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첫 번째 과제는 멀고 먼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만 피는 아주 특별한 꽃을 나오는 것이다. 내일 아침까지 그 꽃을 나에게 가져와야 한다. 왕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왕자는 세 명의 여행자에게 첫 번째 과제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처럼 빠른 발의 사나이가 말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왕자님 히말라야 산을 하룻밤에 다녀오는 일 정도는 식은 죽 먹기랍니다. 뒤이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꽃이 어디에서 피는지 알고 있지요? 그리하여 바람처럼 빠른 발을 가진 사나이는 한다름에 히말라야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나이가 일러준 곳에서 아주 특별한 꽃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살왕자는 왕에게 아주 특별한 꽃을 바쳤습니다. 왕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꽃을 받아든 왕은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좋다. 그럼 두 번째 과제를 알려주겠다. 잔인한 왕의 얼굴에는 흰 종이에 먹이 번지듯 사악한 미소가 피어 올랐습니다. 여봐라 왕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여러 명의 신하들이 세계의 커다란 가마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신하들은 가마니에 들어있는 나달과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진흙을 한 대 뒤섞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속에 섞여있는 나달을 모두 건져낸 다음 다시 가마니에 채워서 내 앞에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달의 수를 이미 세워놓았으니 나를 속일 생각일랑 하지 않는 게 좋다. 단 한 알이라도 모자라면 너를 지하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궁리한 끝에 왕자는 물난리에서 구해준 개미들을 떠올렸어요. 왕자가 도움을 정하자 일개미들은 흔쾌히 왕자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자는 나달이 가득 찬 세 개 가마니를 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당장 나달의 개수를 세어보라고 했어요. 신하들은 나달을 하나하나 세어보더니 처음과 개수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잔인한 왕은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얼굴빛이 붉으락 푸르락 해져서 간신히 화를 누르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은 고개를 돌린 채 낄낄 거렸습니다. 왕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잔인한 왕은 속마음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아주 지혜로운 젊은이로군. 어디 이번에도 해결할 수 있는지 보세요. 이 궁전 안에는 수백개의 장식 기둥이 있네. 모두 잘 마른 나무를 다듬어서 만들었지. 그럼 세 번째 과제를 말해주겠네. 내일 아침까지 이 기둥들을 밀가루보다 더 고운 가루로 만들어 놓도록 하게. 왕사는 이번에도 금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쥐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에요. 수천마리의 쥐들이 수백개의 기둥을 이빨로 갈가서 먼지보다 더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기둥이 있던 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가루를 보았습니다. 왕은 마치 설익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뱃속이 불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왕은 약속한 대로 공주를 왕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고 사악한 왕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은 군사를 모아서 왕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 딸을 빼앗아간 왕자를 죽이고 공주를 다시 데리고 오너라. 수천명의 병사가 왕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왕자와 친구가 쏜 화살 앞에 모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쓰러졌지요. 병사를 다 잃은 왕은 마침내 왕자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자는 왕에게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왕자들을 즉시 풀어주라고 명령했어요. 왕자와 왕은 공주 그리고 세 명의 영웅은 왕자의 고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왕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몹시 기뻐하며 며칠 동안 다섯 사람을 환영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의 손님들은 왕국의 모든 백성과 쥐들 그리고 일개미들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친 왕도 함께 참석했지요. 왕은 이제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두 왕국에서는 행복한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놀리는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순박한 시골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아주 순진해서 남의 말을 고지 고때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총각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이 어미가 시큼한 것이 먹고 싶구나 저 건너 산에 가서 산달기 좀 따다 주련 산에 가려면 시내를 건너고 가시밭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총각은 워낙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험한 길도 마다 안고 즐거이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시내를 건널 때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금세 깜깜해지더니 비가 주륵주 내렸습니다. 갑자기 웬 비럼 주륵주 내렸습니다. 갑자기 웬 비럼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산딸기를 잡숫고 싶어 하니 얼른 다녀와야지 총각은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바지까랑이를 올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앞에 가시밭길이 있는데 바지까랑이 올리고 벗언도 벗을 셈인가? 총각이 뒤를 돌아보았더니 멀리 검은 그림자가 얼핏 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앞에 시내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총각은 길 가던 사람이 괜히 거짓말을 하겠나 싶어서 벗어낸 도로 신고 바지까랑이를 내렸습니다. 얼마 뒤 정말 가시밭길이 나왔어요? 정말 이었구나 고맙기도 해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총각이 가시밭길로 들어서자마자 가시밭길은 금방 시내물로 변했습니다. 눈 감작할 사이에 당한 일이라 총각은 그만 시내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옷을 흠뻑 적시고 나온 총각은 오돌로돌 떨면서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자네 자네 계속 그러고 갈 텐가 저 앞쪽에 시내물이 있는 것도 모르나 보군 아까 그 목소리 였습니다. 저 앞에는 가시밭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또 거짓말을 시키지야 않겠지? 총각은 버선을 벗고 바지까랑이도 올렸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정말 시내물이 나왔어요? 정말이었군 그런데 혹시 아냐 그럴 리가 없어 뭐 하러 나한테 괜히 거짓말을 하겠어 그러나 총각이 시내물에 살짝 발을 담그자 시내물은 금방 가시밭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가시에 맨살을 여기저기 찍힌 채 간신히 가시밭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람 왜 나한테 자꾸 거짓말을 했을까? 어쨌든 이제 됐어 이렇게 도착했으니 총각은 가시에 찔린 다리를 절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에는 맛있는 산딸기가 많이 있었어요. 총각은 바구니에 산딸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돌아갈 길이 걱정되었지만 어머니가 산딸기를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기뻤습니다. 이봐 그렇게 고생하고도 여기까지 왔나? 고개를 들자 아까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한 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니 저건 도깨비? 총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랄 것 없어 너처럼 효성이 지극하고 착한 사람은 해치지 않으니까 다만 내가 사람 골탕 먹이는 걸 좋아해서 말이지 도깨비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사라져 버렸습니다. 총각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시냇물도 없고 가시밭길도 없었답니다. 쌀 한 섬을 얻은 바보 옛날에 모두들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는 집마다 엉뚱하니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그 바보가 항아리를 사러 장에 갔습니다. 아주머니 항아리 하나 주세요. 알아서 하나 골라가 주인 아주머니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바보는 이것저것 항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아리는 모두 엎어져 있었어요. 아주머니 항아리들이 입이 없는데요. 주인 아주머니는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봐. 바보는 항아리를 뒤집어 보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항아리들 밑이 다 빠졌어요. 바보가 다시 항아리를 사러 갔습니다. 큰 것은 60전 작은 것은 30전 이라고 했어요. 바보는 30전을 내고 작은 것을 하나 사갔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어디 쓰려고요? 좀 큰 걸로 사오세요. 아내의 말에 바보는 다시 장에 갔습니다. 이건 너무 작아서 못 쓴대요. 큰 걸로 바꿔주세요. 먼저 돈을 내야지.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보는 눈이 둥글해져서 소리쳤어요. 아까 30전 드리고 방금 작은 항아리를 드렸잖아요. 합쳐서 60전 받죠? 그러더니 큰 항아리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바보가 밤과 차 감과 식초를 팔러 다녔습니다. 감차 감초 사시오 그러나 하루종일 외치고 다녀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은 밤 감은 감 차는 차 초는 초 이렇게 따로따로 외쳐야지요. 다음날 바보는 다시 물건을 지고 나왔습니다. 밤은 밤 감은 감 차는 차 초는 초 따로따로 사시오 바보는 아내가 시킨 대로 외쳤지만 역시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바보는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샜나? 밖이 화내서 내다보니 마을 창고가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자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께 알려야겠다. 서둘러 나가던 바보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런 꼴로 어른을 찾아 뵐 수는 없지. 그러더니 아궁이의 불을 지펴 물을 끓였습니다. 그물로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한 다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러고는 부채를 든 채 점잖게 이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장님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바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장은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바보는 다시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장님 불이 났어요. 그러기를 수십 차례 마침내 이장의 아내가 부스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기 누구요? 누구 왔어요? 접니다. 창고에 불이 났어요. 뭐라고? 불이 났다구요. 그제야 이장의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창고에 불이 났다구요. 이장의 아내는 곧바로 남편을 깨우고 집안 식구들을 몽땅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장은 옷도 입지 못하고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뛰쳐나왔지요. 그러나 이미 창고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장은 원님에게 불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창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이장은 집에 오자마자 바보를 불렀습니다. 바보야 불이 났으면 빨리 달려와서 대문이고 마르고 마구 두들겨야지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일어나서 불을 끄지 알았습니다. 바보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바보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이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세웠습니다. 불이야 바보는 이장집의 대문이고 마르고 마구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방문과 창문도 부서지도록 두드렸어요. 불이야 어디 어디 이장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이번엔 어디에 불이 났나 이장이 물었습니다. 불이 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바보의 물음에 이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무슨 이야기든 해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흥을 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가 바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좋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좋아. 만약 하시면 한 번 하실 때마다 쌀 한 섬 내기 해요. 좋아.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 바보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주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영주님이 가마를 타고 가는데 소리개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왔어요. 소리개는 영주님 옷에 찌익 똥을 싸고 날아갔지요. 하인들이 화를 내면서 화를 쏘아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영주님이 소리개가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가서 새 옷이나 내오너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요. 흥을 깨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 거렸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영주님이 다시 가마를 타고 가는데 아까 그 소리개가 쫓아왔어요. 이번에는 소리개가 영주님의 칼집에 똥을 싸고 갔어요. 하인들은 다시 화를 쏘려고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영주님이 말리더니 소리개가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가서 새 칼이나 내오너라 하는 거예요. 흥을 깨는 사람은 그런 하다가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보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영주님이 다시 가는데 소리개가 또 쫓아와 이번에는 영주님의 머리 위에 찍 똥을 쌌어요. 하인들은 이번에야말로 화를 쏘려고 했어요. 그러자 영주님이 소리개가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가서 새 머리나 하나 가져오느라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얼른 달려가서 영주님의 새 머리를 가져왔어요. 그러자 영주님은 똥 묻은 머리 대신 새 머리를 얹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침내 흥을 깨는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바보가 막고함을 쳤어요. 옳지 쌀 한 섬. 그렇게 해서 바보는 쌀 한 섬을 얻었답니다. 이 바보 진짜 바보가 맞을까요? 세상과 제자 유별나게 말을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어른들도 못 당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검은 것은 희다. 아이가 그렇게 주장하면 검은 것은 희게 되고 흰 것은 검다. 하면 흰 것은 검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그의 말발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부들은 물론 주교들까지 그와 이야기하면 스스로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말발센 신부였습니다. 말발센 신부에 대한 소문은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이 다투어 자식들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직접 와서 가르침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왕과 기족들도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발센 신부는 점점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굴복시킬 자 누구인가 있다면 나와보라. 이제 그는 하느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지옥도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은 끝이다. 지옥이나 연옥이나 천국은 없다. 세상은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뿐이다. 그는 하느님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없다고 가르쳤어요. 누가 하느님을 보았는가 누가 영혼을 보았는가 보았다면 내게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그런 그의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기가 오른 그는 결혼까지 하겠다고 나섰어요. 죽으면 그뿐이다. 실컷 즐기고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러다니 예쁜 처녀를 골라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하다니요 세상에 그런 법도 있습니까? 주교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러내서 반대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주례를 서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내가 주례를 서는 수밖에 말빨 샌 신부는 자신의 결혼식에 자신이 직접 주례를 섰습니다. 그 후 그의 세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곧 하느님이었고 그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24시간밖에 살 수 없다. 말빨 샌 신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고 하느님인 자신이 죽는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순 없소. 난 앞으로도 백년 아니 천년은 더 살 것이오. 이제까지 지은 죄만도 하늘에 닿았건만 죄를 얼마나 더 짓고 싶어서 그러느냐. 24시간도 하느님께서 내린 마지막은 총인 줄 알거라. 24시간 후에 전 어디로 갑니까? 천국인가요? 넌 천국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연옥으로 갑니까? 넌 연옥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옥도 아니겠군요. 전 지옥도 부정했으니까요. 그럼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이라고요? 말빨센 신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으면 24시간 안에 믿음이 깊은 사람을 찾아라. 그의 기도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천사는 말을 마치고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말빨센 신부는 천사가 사라진 쪽을 향해 팔을 휘저었어요. 그러나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는 서둘러 신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시오. 영혼은 있는 것이오 없는 것이오. 우린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없다고 생각하오. 처음엔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없다고 했으니 없는 줄 알고 있소. 그게 아니오. 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거요. 하느님은 계시며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소. 순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증명해보시오. 누가 하느님을 본 적이 있소? 영혼을 본 사람이 있소? 신학자들은 말빨센 신부가 자신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빨센 신부는 절망감에 빠져 학생들에게 갔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선생님이 없다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도 영혼도 지옥도 천국도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오? 좋은 아내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믿습니다. 아니요. 말빨센 신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어느덧 죽음이 서서히 그의 몸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였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한 아이가 그를 보고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말빨센 신부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얘야 넌 하느님을 믿고 있구나. 그럼요. 넌 어디에 사는 누구니? 전 아주 먼 나라에서 왔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중이지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누구세요? 너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말빨센 신부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하느님과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은 저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전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니? 생명은 볼 수 없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계세요.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구나. 말빨센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얘야 난 그것도 모르고 너무 교만했구나. 말빨센 신부는 그제야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이의 기도 뿐이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이제 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 내 몸에서 죽지 않는 것이 나오면 내 영혼이 하느님 계신 곳으로 간 줄 알거라. 내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 내가 가르쳤던 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거다. 이윽고 약속한 24시간이 흐르자 말빨센 신부는 아이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럼 부탁한다. 마침내 말빨센 신부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눈처럼 흰 생명체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그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재빨리 학교로 달려가 말빨센 신부의 제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의 영혼이다. 선생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토록 오랫동안 영혼이 없다고 배운 제자들이었건만 그들은 흰 생명체가 세상의 영혼임을 단박에 알아차렸답니다. 무서운 농담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 마을 사람들 몇몇이 공터를 파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하군. 홀쭉한 총각이 괭이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희끗희끗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군. 백년 전에 전쟁이 났을 때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 말일세. 그래서 그런지 난 여길 지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오싹 해지지 뭔가? 그때 였습니다. 홀쭉한 총각이 괭이질을 멈추고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왜 그러나? 괭이에 뭐가 부딪힌 것 같아요. 혹시 사람 뼈 아닌가? 순간 사람들이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에이 설마요? 홀쭉한 총각이 웃으며 획을 헤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우와 엄청나게 크다. 무서움을 떨쳐버리려는 듯 홀쭉한 총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땐 한가닥 했겠어요. 마치 거인 같군. 기운도 굉장히 셌겠죠. 이런 사람이라면 내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군요. 끔찍한 소리 말게. 히끗히끗한 노인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났어요. 홀쭉한 총각은 마을의 한 아가씨와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야무지기로 소문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있을 때 였습니다. 하루는 야무진 신부가 꿈을 꾸는데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야무진 신부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스스로 놀라 잠이 깨었습니다. 별 이상한 꿈도 다 있군. 야무진 신부는 기분이 언짢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꿈을 연속해서 사흘이나 꾸나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 거인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난 당신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이라오. 야무진 신부는 안되겠다 싶어 홀쭉한 신랑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누구죠? 왜요? 아직 다 안정했는데 야무진 신부는 홀쭉한 신랑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혹시 아세요? 순간 홀쭉한 신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 전에 무심코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나한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홀쭉한 신랑은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식으로 초대한 게 아니고 농담으로 한 거라고 말했지요. 농담이라도 죽은 사람의 뼈에 대고 했으니 그렇죠.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소? 어쨌든 그 사람은 우리 결혼식에 올 모양이에요. 100년 만에 받은 초대인데 마다 하겠어요? 그러니 어떡하면 좋겠소? 홀쭉한 신랑은 겁에 잔뜩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홀쭉한 신랑이 꿈을 꾸었습니다. 야무진 신부의 꿈과 같이 거인이 방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어요. 난 자네 초대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네. 죄송합니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제발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홀쭉한 신랑이 애원했습니다. 그럴 순 없지 백년 만에 받은 초대를 어찌 없던 일로 할 수 있겠나. 이튿날 아침 홀쭉한 신랑이 야무진 신부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꿈에 까지 나타난 걸 보니 꼭 올 모양이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지. 야무진 신부가 야무지게 말했습니다. 우선 목수에게 지붕이 높은 집을 한 채 지어달라고 하세요. 거인이 들어갈 정도로 높게요. 집이 완성되면 꽃과 레이스로 장식해서 결혼식장처럼 꾸미세요. 안에는 하얀 천으로 덮은 식탁을 놓고 식탁 위에는 깨끗한 흙을 담은 접시와 물병을 놓아두세요. 식탁 옆에는 침대도 하나 놓고요. 안내는 누가 하는 거요? 당신이 당연히 해야지요. 당신이 초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그 사람 앞에는 서지 마세요. 함께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들어오라고 하면 그래도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간 다음에는 어떡하면 돼요? 얼른 자물쇠로 채우고 돌아오세요. 홀쭉한 신랑은 야무진 신부의 말을 깊이 명심했습니다. 이윽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자 초대된 사람들이 모두 식탁에 앉았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드느라 못 들었지만 신랑 신부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내 말대로만 하세요. 야무진 신부가 신랑의 손을 꼭 잡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홀쭉한 신랑은 부들부들 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 밖에는 과연 꿈에서 보았던 거인이 와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지요. 홀쭉한 신랑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새로 지은 집으로 거인을 안내했습니다. 야무진 신부 말대로 뒤에 서서 안내했어요. 들어가시지요. 먼저 들어가시요. 아닙니다. 손님을 위해 지은 집이니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럼 신뢰하겠소.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 전 저쪽 손님들에게 가봐야겠습니다. 홀쭉한 신랑이 문 밖에 산 채 인사했습니다. 잠깐만 들어왔다 가시지요. 아닙니다. 전 그렇다면 할 수 없구려. 대신 당신도 날 초대했으니 나도 당신을 초대하겠소. 내 초대를 받아주시오. 전 죽은 사람의 초대는 받지 않겠습니다. 홀쭉한 신랑이 계속 거절하자 거인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홀쭉한 신랑은 재빨리 말하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자물쇠를 채우고 왔소. 잘했어요. 야무진 신부는 다시 한번 홀쭉한 신랑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무진 신부가 홀쭉한 신랑을 깨웠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 가봐야지요. 또 나 혼자 말이요? 아니에요. 오늘은 나랑 같이 가요. 하지만 절대 나보다 먼저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야무진 신부는 단단히 주의를 주고는 새 집으로 갔습니다. 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과 침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접시에 담아두었던 흙이 바닥에 뿌려져 있었고 물이 없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야무진 신부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보다 먼저 이 흙을 밟았다면 그의 초대를 받아들인 게 돼요. 그러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야무진 신부는 빗자루로 흙을 깨끗이 쓸어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괜찮은 거요? 난 그 사람이 초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 홀쭉한 신랑은 절대 죽은 사람의 뼈에 대고 농담하지 않았답니다. 죽은 사람의 뼈에 대고 농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농담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바보 아들 농부의 큰아들은 영리했고 작은 아들은 둔했습니다. 그래서 늘 큰아들만 심부름을 했는데 늦은 밤에 묘지 옆을 지나는 심부름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긴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끼쳐요. 둔한 작은 아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소름 끼친 다는 게 뭘까? 영리한 큰아들의 말이라 작은 아들은 그것도 무슨 기술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작은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뭐라도 배워서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니? 예 전 소름 끼치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어이구 소름 끼치는 게 무슨 기술이라고 농부는 작은 아들의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받고는 교회에 보내 종지기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소름 끼치는 기술만 가르쳐주면 성실하게 일할게요. 처음 교회 관리인에게 인사하면서 작은 아들은 소름 끼치는 기술을 부탁했습니다.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가르쳐주지. 교회 관리인은 소름 끼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 관리인은 고나게 자고 있는 작은 아들을 깨웠습니다. 종칠 시간이네 어서 탑에 올라가게 그라고는 재빨리 유령으로 분장하여 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아들이 탑으로 올라왔어요. 교회 관리인은 허연 망토를 휘날리며 음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거기 누구요? 누구냐니까 대답하지 않으면 도둑으로 알고 집어던지겠다. 그러더니 성큼성큼 걸어와 교회 관리인을 번쩍 들어 계단 밑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회 관리인의 아내가 작은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어젯밤에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혹시 혹시 못봤어요? 글쎄요. 아무도 못봤는데요. 탑에서 본 허연 망토를 두른 도둑 말고는요. 순간 교회 관리인의 아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단 밑에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교회 관리인의 아내는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다 놓은 뒤 농부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 관리인의 아내가 악을 쓰자 이번에는 농부가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네가 기술을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러 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이 돈 갖고 당장 사라지거라. 농부가 돈주머니를 던져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럴게요. 저도 좀 더 넓은 세상에 나가 소름 끼치는 기술을 배우고 싶거든요. 작은 아들은 돈주머니를 챙겨 들고는 도시를 향해 떠났습니다. 누구한테 소름 끼치는 기술을 배우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는데 한 사나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런 거라면 내가 가르쳐주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교수대가 있네. 거기 매달려 있는 죄수들과 하룻밤 자고 나면 들림없이 배울 수 있을 거네. 그래요.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드릴게요. 작은 아들은 당장 교수대로 갔습니다. 교수대에는 교수당한 시체들이 일곱 구나 매달려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그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닥불을 피웠어요. 불 옆에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추울까? 작은 아들은 시체들을 내려 모닥불 옆으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한 시체에 옷에 불이 붙었어요. 아니 옷에 불이 붙었는데도 왜 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나한테 옮겨 붙으면 어떡 하라고요? 작은 아들은 화를 내며 시체들을 다시 교수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만났던 사나이가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이제 소름 끼치는 거에 뭔지 알겠지? 약속한 대로 돈을 주게. 저 사람들은 임도 뻥끗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배워요? 자기 옷이 타들어가도 가만히 있던데. 아, 제발 소름 끼치는 기술을 좀 배워봤으면 그러면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여관 주인이 불렀어요. 소름 끼치는 기술이라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귀신들이 사는 성이 있네. 성 지하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지.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갔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네. 배아께서는 그 성에서 사흘밤만 지내고 나오면 공주님과 결혼시키겠다고 하셨네. 작은 아들은 당장 왕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악마의 성에 들어가 사흘밤을 지내고 나오겠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성으로 갔습니다. 이윽고 밤이 이슥해지자 사방에서 검은 개와 고양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개와 고양이들은 사납게 짖으며 작은 아들의 머리 위로 휙휙 따라 다녔습니다. 이것들이 썩 꺼지지 못해? 작은 아들은 개와 고양이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의 일부는 맞아 떨어지고 일부는 기겁을 하고 내뱼어요. 별것도 아닌 작은 아들은 손을 탁탁 털곤 구석에 있는 낡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순간 침대가 요동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려라 달려 신나게 달려라 작은 아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침대는 쿵쾅거리며 성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홀가닥 뒤집히더니 작은 아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침대를 반대로 뒤집어 바로 놓았습니다. 아 재미있게 잘 놀았다. 이윽고 날이 밝자 왕이 찾아왔습니다. 왕은 모닥불 옆에서 자고 있는 작은 아들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안됐군. 그 소리를 듣고 작은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아 오셨어요? 아니 전에 살아있었나? 그럼 극간일로 죽나요? 작은 아들이 길게 하품을 하자 왕은 믿기지 않은 듯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굴뚝에서 몸뚱이 반토막이 툭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로 소름끼치나 보지? 작은 아들이 몸뚱이를 밀어내자 이어 나머지 반토막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더니 험악하게 생긴 거인으로 변했습니다. 자는 내가 무섭지 않나? 거인이 침대에 걸터 앉아 물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왜 허락도 없이 침대에 앉는 거지? 작은 아들이 묻자 거인은 대답 대신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 수많은 거인들이 나타났어요. 거인들의 손에는 해골과 뼈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게임 한번 할까? 게임은 뼈들을 나란히 세우고 해골을 굴려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겠는데 나도 좀 끼워주지. 돈이 없으면 안 돼. 너 돈 있어? 있지.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준 주머니를 걸고 거인들과 게임을 하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거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작은 아들은 모닥불 옆에 누웠습니다. 그라고는 왕이 올 때까지 코를 골며 잤어요. 간밤에도 별일 없었나? 돈을 조금 잃었을 뿐 아무 일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길게 하품을 하고 왕은 믿기지 않는 듯 보고 또 보았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밤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거인들이 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관에는 얼마 전에 죽은 사촌동생의 시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관에서 사촌동생을 꺼냈습니다. 몸이 너무 차군 내가 따뜻하게 덮여줄게. 그러고는 시체의 얼굴에 뺨을 비비고 팔,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래도 온기가 돌지 않자 침대에 눕혀놓고 온몸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옳지. 이제야 따뜻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였습니다.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작은 아들의 목을 졸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형이 죽을 차례야. 이런 나쁜놈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목을 졸라? 작은 아들은 시체의 팔을 꺾어 다시 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거인들이 관을 들고 사라졌어요. 아, 소름끼치는 기술은 정말 어렵구나. 누가 나에게 소름끼치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었으면. 그때 허연 턱수염이 길게 늘어진 유령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소원이라면 내가 가르쳐주지. 유령 노인은 작은 아들을 대장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보게 유령 노인은 도끼로 쇠 받침대를 내리쳤습니다. 순간 괭음과 함께 모류가 땅속에 박혔어요. 그 정도 쯤이야 이어 작은 아들이 내리치자 모류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 사이로 작은 아들은 유령 노인의 수염을 끼워넣고는 바짝 조였습니다. 어때요? 내가 이겼지요? 유령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루를 앞으로 잡아당겼어요. 내가 졌네 내가 졌어. 유령 노인은 깨끗이 항복하고는 작은 아들을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실에는 커다란 보물 상자가 세 개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는 왕에게 주게 나머지 하나는 자네가 갖고 말을 마친 유령 노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왕이 찾아왔습니다. 어떠냐 이번에도 소름끼치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느냐 예 그래서 너무 지루했어요. 사촌동생이 왔는데 못되게 굴기에 혼내주고 유령 노인에게 보물 상자를 얻은 게 다였어요. 보물 상자를 얻었다고? 왕은 드디어 용감한 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곧 작은 아들을 궁궐로 데려가 공주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왕위까지 몰려주었어요. 왕위 된 후에도 작은 아들은 소름끼치는 법을 몰라 몹시 답답해했습니다. 아 누가 나한테 제발 소름끼치는 기술을 가르쳐주었으면 보다 못한 한 시녀가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시지요. 그날 밤 시녀는 시내가에 가서 미꼬라지와 함께 찬물을 한 바가지 퍼왔습니다. 왕비는 그것을 들고 침실로 갔습니다. 그라곤은 그것을 사정없이 남편 몸에 부어버렸어요. 순간 미꼬라지들이 꿈틀거리며 작은 아들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깬 작은 아들이 침대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소름 끼쳐라. 결국 작은 아들은 소름 끼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빈손이 된 악어 겐지스 강이 바라다 보이는 강뚝에 커다란 나무가 한 고루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붉은 빛의 과일이었어요. 나무 위에는 원숭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매일매일 맛있는 나무를 먹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의 맛에 푹 빠져있던 원숭이는 물 밖으로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오는 악어를 보았습니다. 원숭이는 얼른 나무의 열매를 몇 개 따서 악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봐 그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야. 달콤한 과즙은 신들이나 마실 수 있는 귀한 것이지. 악어는 원숭이가 던져준 과일을 와삭와삭 단숨에 씹어 먹었습니다. 악어는 과일의 맛에 반해버렸어요. 그날 이후 원숭이와 악어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악어는 매일 원숭이가 살고 있는 나무를 찾아와서 그늘에 앉아 원숭이가 던져주는 과일을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이면 집으로 돌아갔지요. 어느 날 악어는 원숭이가 준 과일을 몇 개 챙겨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악어는 과일을 부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이에요. 신들이 마시는 감노수의 맛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도대체 이 과일을 어디서 얻었나요? 부인이 과일 맛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겐지스 강독에 있는 나무에서 얻었지. 하지만 당신은 나무에 오를 수 없잖아요. 땅에 떨어진 걸 주워 왔나요? 아니, 새로 사귄 친구가 선물로 주었어. 그 나무에 사는 원숭이거든. 내가 그늘에 앉아 있으면 그 친구가 과일을 나에게 던져줘. 둘이 함께 과일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부인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지. 그래서 당신이 늘 집에 늦게 들어오는 군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 나무에 사는 원숭이라면 고기 맛이 최고일 거예요. 심장은 또 어떻고요?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별미일 걸요? 나는 당신 친구라는 그 원숭이의 심장을 먹고 싶어요. 악어는 부인의 끔찍한 이야기를 더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원숭이는 내 친구라고. 그러니 당신한테도 당연히 친구인 거야.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더니 쌀쭉한 표정으로 대꾸 했습니다. 그만 이어 나는 그 원숭이의 심장을 먹고 먹고 싶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 원숭이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당장 심장을 가져와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 죽을 거예요. 악어는 부인이 원숭이를 시샘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부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악어는 다음날 저녁 식사시간에 원숭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말다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악어는 원숭이를 찾아가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자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자네가 준 과일이 너무나 맛있다더니 자네를 꼭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나무에서 내려와 내 등에 앉게나 내가 자네를 태워서 갈 테니. 악어의 초대를 받은 원숭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악어인데다 물에 살지 않나? 나는 수영을 할 줄 몰라. 물속에 들어갔다간 죽고 말 거야.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게 내가 자네를 등에 태우고 조심조심 갈 테니. 그리고 우리는 물속에 살지 않아 강한 가운데 해가 잘 되는 육지에 살고 있지. 나와 함께 가세. 자네도 우리 집이 마음에 들 거야. 원숭이는 악어의 말을 믿고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악어의 부인에게 선물로 줄 과일도 하나를 안고서요. 악어는 원숭이를 등에 태우고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부인이 원숭이의 심장으로 요리를 할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따라 나선 친구가 가엾기만 했어요. 악어는 마침내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에게 솔직하지 못했네. 사실 우리 아내는 자네의 심장이 먹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한 거라네. 자네의 심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네. 뭐라고? 자네 부인이 내 심장을 원한다고 했나? 이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알았으면 기꺼이 내 심장을 자네 부인에게 선물로 주었을 텐데 원숭이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악어가 얼떨떨한 목소리로 되몰었습니다. 나는 심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네. 외출을 할 때는 항상 심장을 나무 위에 두고 내려오지. 당장 돌아가세 자네 부인을 위해 기꺼이 내 심장을 주겠네. 악어는 곧 방향을 바꾸어 강독 쪽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악어가 강가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원숭이는 잽싸게 악어의 등에서 뛰어내려 안전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악어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울창한 숲속 깊고 깊은 마을에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무를 한 그릇씩 심는 것이었는데 이때 심어진 나무를 쌍둥이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이의 아버지는 언덕위 양지바른 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노란 꽃이 피는 향기로운 나무였지요. 쌍둥이 나무와 작은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쩜 이리 예쁘게도 클까 사람들은 작은 아이를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쌍둥이 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녕? 그러면서 꼭 끌어안으면 쌍둥이 나무는 작은 아이가 정말 쌍둥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습은 각각 사람과 나무로 태어났지만 같은 날 태어나고 같이 자라니까 여느 쌍둥이 못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은 작은 아이의 부모들도 언덕에 올라와 쌍둥이 나무를 보곤 했습니다. 노란 꽃나무를 심은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여자 아이들한텐 가장 좋은 나무지.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부모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란 꽃나무를 심자고 했다고 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 듯 눈짓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은 아이도 노란 꽃나무가 좋았습니다. 난 니가 참 좋아. 나도 내가 참 좋아. 작은 아이가 속삭이면 쌍둥이 나무도 속삭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쌍둥이 나무를 우리 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를 쌍둥이 나무에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는 쌍둥이 나무에게 아침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과일이랑 밥이랑 고기도 갖다 주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따오신 바나나야. 이건 아버지가 사냥해 오신 사슴 고기야. 그러면 쌍둥이 나무는 나뭇잎을 흔들며 고맙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먹을 수 없지만 새들과 작은 짐승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나무는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지베베 쪼롱쪼롱 하고 노래라도 부르면 햇살이 간지리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럴 때면 지나가던 바람도 쉬어가고 하얀 구름도 기웃거리다 갔습니다. 그러나 새보다 좋고 햇살보다 좋은 것은 작은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덧 작은 아이는 여덟 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밭에 고구마도 심으러 가고 산에 나무도 하러 갔습니다. 또 바나나도 따라 갔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쌍둥이 나무에게 해주었습니다. 아가야 너 혹시 꼬리긴 원숭이 아니? 그 원숭이가 글쎄 우리 마당에 몰래 들어와 고구마를 훔쳐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돌멩이를 집어던졌더니 고구마인 줄 알고 먹지 뭐야? 원숭이를 본 날은 그렇게 원숭이 흉을 실컷 보았습니다. 아가야 너 혹시 하얀 나비를 본 적 있니?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하얀 나비는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래. 너무 슬퍼서 하얀 모습으로 태어났다나? 하얀 나비를 본 날은 슬픈 얼굴로 이야기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야 너 혹시 저 숲속 옹달샘에 사는 물고기 아니? 조그맣고 얼룩무늬가 있는 물고기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글쎄 그 물고기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대. 그래서 내가 언니 하고 불렀더니 알아듣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 거야. 물고기를 보고 온 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쌍둥이 나무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는 언덕에 노을이 지고 하나둘 별이 나타날 때까지 놀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가 갑자기 작은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지? 쌍둥이 나무는 언덕 저쪽을 바라보며 궁금해 했습니다. 혹시 작은 아이를 못 봤니? 지나가던 바람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혹시 작은 아이를 못 봤니? 팔랑팔랑 나비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언덕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지? 웬일이지? 쌍둥이 나무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쌍둥이 나무가 궁금해하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아이는 오두막 집에서 끈끈 앓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펄펄 끓어오르고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쌍둥이 나무는 멀쩡한데 왜 작은 아이만 아플까?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옛날부터 쌍둥이 나무가 잘 자라면 아이도 잘 자라고 쌍둥이 나무가 시들거나 죽으면 아이도 아프거나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하늘에 있는 조상님들이 심심한 모양이야. 그래서 작은 아이를 데려가 노시려는 거야. 작은 아이의 부모들은 무당을 불러다 구슬 하였습니다. 닭도 잡고 돼지도 잡아 조상님들을 달랬습니다. 조상님들 여기 닭이 있습니다. 돼지도 있고요. 제발 이 닭과 돼지와 노시고 아이는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작은 아이는 점점 더 아플 뿐 이었습니다. 며칠 후 쌍둥이 나무는 언덕을 올라오는 작은 아이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등에 망태기를 짊어진 모습이 무척 슬퍼 보였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아이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날아오르며 지저댔습니다. 작은 아이가 죽었다. 쌍둥이 나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아이가 죽다니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행렬이 쌍둥이 나무 앞을 지났습니다. 작은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망태기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듯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가지마 쌍둥이 나무는 나뭇가지를 마구 흔들어 댔습니다.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휑 불며 잎사귀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 후 쌍둥이 나무는 서서히 시들어 갔습니다. 지지베베 지지베베 새들이 노래를 불러주어도 살랑살랑 바람이 간지러도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쌍둥이 나무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산이 흔들리며 흙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돌멩이가 고르고 나무들도 흔들렸습니다. 무서워 쌍둥이 나무는 두려움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커다란 바위가 쿵쿵 굴러 떨어졌습니다. 쌍둥이 나무는 그 바위에 맞아 우지끈 뿌리가 뽑혔습니다. 쌍둥이 나무가 우리 아가와 놀아주려고 하늘나라로 가네 멀리서 작은 아이의 아버지가 보고 중얼 거렸답니다. 잔소리 일이 없으면 궁궐에 가서 임금님께 뭐라도 좀 달라고 하세요. 오늘은 임금님의 결혼식 날이라 쫓아내진 않을 거예요. 결혼식 날에 그랬다간 평생 불행하게 살 테니까요. 할 수 없이 게으름뱅이 이발사는 궁궐로 갔습니다. 그런데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만 궁궐의 호화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임금님이 묻는데도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왔냐 하니까 저 저 그냥 이자가 멀어드러운 모양이구나 어디 노는 땅이 있으면 죽어라 고맙습니다. 그제야 게으름뱅이 이발사는 재빨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받은 게 있으니 잔소리꾼 아내도 아무 소리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발사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노는 땅을 받아왔다구요? 그걸로 뭘 하라구요? 농사 지으면 되잖아. 농기구랑 벽시 살 돈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 말든 하죠. 그 땅에선 여태껏 쌀 한 톨 난 적이 없다구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이발사 아내는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고 또 궁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 아내는 남편을 끌고 임금님이 준 땅으로 갔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세요. 그러더니 땅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꼬챙이로 한 번씩 땅을 쿡 찔러 보았습니다. 게으름뱅이 이발사도 아내를 따라 땅 위를 왔다 갔다 하다 꼬챙이로 꾹 찔러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종일 땅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꼬챙이로 꾹 찔러 보는 모습을 지나가던 도둑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땅 속에 뭐가 있는 모양인데? 그중에서 가장 궁금증이 많은 도둑이 물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남이야 뭘 하든 말든 상관 마세요. 왜 하루종일 땅을 밟고 찔러 보는 거요? 봤어요? 그럼 댁한테만 살짝 말해줄 테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발사 아내가 단단히 주의를 주고는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이 땅은 임금님한테 받은 건데 글쎄 여기에 금항아리가 다섯 개나 묻혀있다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보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도둑들은 옳다 코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도둑들은 곡괭위와 삽을 고갱위와 삽을 가져와 이발사의 땅을 파헤쳤습니다. 구석구석 깊이 깊이 파헤쳤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파헤쳐도 금항아리는 커녕 금화 한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도둑들은 밤새도록 고생한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덕분에 땅은 훌륭한 논이 되어 있었어요. 그 땅에 이발사 아내가 볍씨를 심었습니다. 볍씨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수확도 풍성했어요. 이발사 아내는 수확 한 쌀을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떼어놓고 나머지는 모두 금화로 바꿔 항아리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도둑들이 이발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을 나누어 주시오. 우린 그 말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오. 그러나 이발사 아내는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땅을 간 건 당신들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간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난 땅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황금을 주는지 안다구요. 좋소. 그럼 우리도 우리식으로 찾아가겠소. 그날 밤 도둑들은 창문 밑에 숨어서 이발사 부부가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대체 금화는 어디 있는 거요? 나무 위에요. 도둑들 때문에 집안은 위험해서요. 도둑들은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저 위에 노랗게 빛나는 것이 금화인 모양이야. 그러나 그것은 금화가 아니라 벌집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무를 가장 잘 타는 도둑이 쪼르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라고는 벌집을 향해 손을 뻗는데 말벌이 날아와 허벅지를 톡 쏘았습니다. 도둑은 자신의 허벅지를 탁 때렸어요. 그것을 보고 나머지 도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놈이 금화를 바지 주머니에 감춘다. 그때 말벌이 다시 도둑의 가슴을 쏘았습니다. 도둑은 가슴을 탁 쳤습니다. 저놈이 이번엔 가슴에 숨긴다. 결국 두 번째 도둑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둑도 첫 번째 도둑과 마찬가지 였어요. 허벅지를 때리고 가슴을 때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도둑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저놈들이 모두 한패가 되어 그 말을 빼돌리네. 나머지 도둑들이 우르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도둑놈들 도둑들은 서로 다투며 벌집을 향해 손을 뻗쳤습니다. 순간 말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도둑들이 말벌들을 피해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바람에 나뭇가지가 뚝 부러졌어요. 도둑들이 떨어지는 소리에 이발사 아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둑들은 엉금엉금 기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안 오겠지.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때 였습니다. 한밤중에 침대가 들썩거려 이발사 아내는 살며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둑들이 침대를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발사 아내는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지. 숲에 이르러 도둑들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좀 쉬었다 가세 여자가 어찌나 무거운지 다리가 후들거리네. 이발사 아내는 재빨리 나뭇가지를 잡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잠옷을 뒤집어쓴 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도둑들이 놀라 나무 위를 올라다 보았습니다. 나무 요정인가? 그렇다면 내가 올라가 봐야지. 가장 잘생긴 도둑이 으스대며 나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도둑은 요정이 자신에게 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정님 무슨 일로 그리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도둑은 요정이 자기의 잘생긴 얼굴을 보도록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른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그럼 이 요정의 열매를 먹어 증명해보세요. 하면서 가장 큰 열매를 따 도둑의 입에 힘껏 밀어넣었습니다. 그 힘에 밀려 도둑이 나무 아래로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다른 도둑들이 물었지만 열매가 입에 꽉 끼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씌웠나 봐. 그때 이발사 아내가 옷자락을 흔들며 소름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히히히히히히히 귀신이다. 도둑들은 그대로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용감한 공주 한여름의 들판처럼 눈동자가 초록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초록색 들판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여신과도 같아 이온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줄줄이 청혼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저와 결혼하고 싶으면 말타기 시합에서 저를 이기십시오. 전 저에게 지는 남자와는 결코 결혼하지 않습니다. 청혼자 중에는 외짝 눈썹 왕도 있었는데 그는 공주의 말을 전해 듣곤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 건방진 계집이 있나 감히 내 청혼을 거절하다니 외짝 눈썹 왕의 왕국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땅덩이도 컸지만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특히 외짝 눈썹 왕의 잔인한 성격에 함부로 맞서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서 전하여라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공주의 왕국을 쓸어버리겠다고 외짝 눈썹 왕의 사신은 초록 눈동자 공주를 찾아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눈썹 하나 까딱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겨루시는 게 겁난다면 결혼을 포기하시라고 전하여라. 어렵게 군사를 일으킬 것 없이 그 말을 전해들은 외짝 눈썹 왕은 한쪽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다면 그 아비한테 가서 전하여라. 딸을 보내지 않으면 단숨에 달려가 왕국을 짓밟겠다고. 사신은 왼짝 눈썹 왕의 말을 그대로 공주의 아버지인 늙은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거 크늘났구나. 늙은 왕은 부들부들 떨면서 공주를 불렀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왕국이 왼짝 눈썹 왕의 말발굽에 짓밟힐겠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왓짝 눈썹 왕을 물리칠 테니. 초록 눈동자 공주는 왓짝 눈썹 왕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겁제기 왕이시여 우리 단둘이 결투를 벌입시다. 아무리 겁이 많아도 여자랑 싸우면서 병사들까지 끌고 나올 것은 없지 않겠소? 편지를 읽은 왓짝 눈썹 왕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이런 건방진 계집애 같으니 내 기어이 그 계집애 무릎을 꿇리리다. 외짝 눈썹 왕은 병사들을 총출동 시켰습니다. 당장 가서 그 계집애를 사로잡아 오너라. 한편 초록 눈동자 공주는 충성스러운 병사 마흔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외짝 눈썹 왕의 병사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는 황금 투구와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앉아 위풍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의 병사들은 매우 용감했습니다. 숫자는 훨씬 적었지만 한 명 한 명이 장수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외짝 눈썹 왕의 병사들을 맞아 나흘간이나 싸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공주의 투구가 벗겨지면서 황금빛의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왼짝 눈썹 왕의 병사들이 기겁 올렸어요. 나흘 동안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날아다니며 외짝 눈썹 왕의 병사들을 쓰러뜨린 장수가 바로 초록 눈동자 공주라니 그동안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달아나자 공주에게 걸리면 끝장이다. 외짝 눈썹 왕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외짝 눈썹 왕은 발을 쾅 굴렀어요. 위협으로도 통하지 않고 싸움으로도 통하지 않으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눈꽤를 써보자. 그때 마침 창문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외짝 눈썹 왕국의 젖줄이라 불리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강물은 흘러 초록 눈동자 공주의 왕국까지 이어졌어요. 옳지 그거야 외짝 눈썹 왕이 무릎을 쳤습니다. 강물을 막아 물줄기를 끓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초록 눈동자 공주의 왕국은 바짝 말라버릴 것이고 동식물들도 다 말라 죽을 것입니다. 외짝 눈썹 왕은 즉시 백성들을 불러모아 강물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크고 작은 돌들을 가져다가 강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곧 물길을 들어 다른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먼턴 물이 갑자기 머르더니 초록 눈동자 공주의 백성들은 원인을 알아내곤 궁궐로 몰려 몰려 갔습니다. 공주 마마 제발 저희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저희는 물 없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벌써부터 논밭의 곡식들이 마르기 시작하고 동물들이 물을 찾아 여기저기 몰려 다니고 있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도 백성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 안에 제가 다시 물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로 초록 눈동자 공주는 외짱 눈썹 왕의 왕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호위병 하나 없이 말 마흔마리를 끌고 갔어요. 특히 가새길을 낳은 앞말들을 많이 끌고 갔는데 그것들을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묶어놓았습니다. 외짱 눈썹 왕은 들으시오. 난 초록 눈동자 공주요. 나와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직접 말 해보시오. 옳지. 드디어 공주가 왔구나. 외짱 눈썹 왕은 한다름에 달려 나왔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는 의젓하게 말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외짱 눈썹 왕은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듯 바람에 실려온 듯 공주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하였습니다. 이렇게 와주어서 정말 고맙소.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외짱 눈썹 왕이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먼저 물길을 트시오. 그럼 당신 초대에 응하겠소. 알았소. 당장 돌들을 치우리다. 외짱 눈썹 왕은 병사들에게 명령해 돌들을 치우게 했습니다. 순간 강물은 다시 시원스레 초록 눈동자 공주의 왕국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길을 텄으니 이쪽으로 오시오. 외짱 눈썹 왕이 초록 눈동자 공주에게 손짓 했습니다. 그보다 나랑 말타기 시합이나 합시다. 자 나를 쫓아오시오. 초록 눈동자 공주가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외짱 눈썹 왕이 다급하게 외치며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어요. 거기 서시오. 외짱 눈썹 왕이 소리쳤지만 초록 눈동자 공주는 오는 길에 묶어두었던 앞말로 옮겨 탔습니다. 순간 앞말이 땅을 박찼어요. 그러고는 새끼를 보고 싶어 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는 차례차례 마흔번째 말까지 옮겨 탔습니다. 외짱 눈썹 왕은 그만 포기하고 말았어요. 저런 어린 계집애한테 당하다니 창피해서 어찌 궁궐로 돌아간단 말인가. 외짱 눈썹 왕은 그 길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대요. 초록 눈동자 공주에게 당한 것이 분하기도 했지만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썼던 것이 더욱 창피했기 때문이랍니다. 노인의 선물 선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왈리라는 풀베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왈리는 아침마다 풀을 베러 들판으로 나가서 굵고 긴 풀을 한 아름씩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 풀을 한 대 묶어 등에 지고 집에 돌아와 낮이 되면 풀 다발을 팔러 시장으로 향했답니다. 왈리는 풀을 내다 팔아 매일 30파이사를 벌었습니다. 파이사는 인도에서 쓰는 작은 동전입니다. 왈리는 서른 잎 중 열 잎으로는 먹을거리를 사고 또 열리픈 이런저런 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리픈 침대 밑에 있는 진흙 항아리에 고이 모셔두었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왈리는 동전이 얼마나 모였는지 보려고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모였지? 항아리 주둥이까지 가득 차오른 동전을 보고 왈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난 지금 가진 것 말고는 더 필요한 게 없는데 왈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풀베는 노인 왈리는 돈을 자루에 담아서 시장에 있는 보석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을 몽땅 주고 아름다운 금발찌를 샀습니다. 가게에서 나온 왈리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알고 싶은 게 있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은 누구인가? 그러자 상인 친구는 주저없이 대답 했습니다. 그야 두말할 것도 없이 카이스탄의 젊은 여왕님이시지 나는 그분의 궁궐에 자주 들른다네 여기서 동쪽으로 사흘만 가면 되거든 그 말을 들은 왈리는 기뻐하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부탁을 좀 들어주겠나? 다음번에 그곳을 지나게 되거든 이 작은 발찌를 여왕님께 드려주게 그분의 고귀함에 바치는 나의 선물이라는 말과 함께 말일세 상인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 천 조각을 기워 만든 노덕이를 걸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상인은 카이스탄의 여왕이 살고 있는 궁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왕 앞에 무릎을 꿇고는 완리가 드리는 선물이라며 팔찌를 바쳤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아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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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를 받아든 여왕은 감탄을 멈출 줄 몰랐어요? 내 친구에게 답례를 하고 싶구나. 개 있느냐 당장 이 상인이 타고 낙타의 등에 가장 좋은 비단을 싣도록 하라. 여행에서 돌아온 상인은 비단을 들고 한다름에 왈리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왈리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을 때려다 도리어 하나 더 얻고 말았군. 내가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대관절 뭘 한단 말인가? 그때 상인이 좋은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면 되지 않겠나? 왈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한 가지만 더 알려주게나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남자는 누구인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구만. 바로 네 카밭의 젊은 왕이라네. 내가 그분의 궁궐에 자주 가는데 여기서 서쪽으로 사흘거리에 있어. 그렇다면 자네 내 부탁을 좀 들어주겠나? 다음번에 그곳에 들리거든 이 비단을 그분께 전해주게. 그분의 고귀함에 바치는 나의 선물이라는 말과 함께 말일세. 상인은 이번에도 놀랐지만 풀베는 늙은이 왈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번 여행에서 상인은 네 카밭의 젊은 왕에게 비란을 바쳤습니다. 오 이토록 아름다울 수가 선물을 받은 왕은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에게 답례를 하고 싶구나. 내가 가진 가장 훌륭한 말 열두 피를 줄 테니 내 친구에게 주도록 해라. 얼마 후 여행에서 돌아온 상인은 왕의 말을 끌고 왈리닷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갈수록 태산이구먼 늙은 왈리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대체 열두 마리나 되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왈리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곧 표정이 밝아지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네. 여보게 내 부탁을 좀 들어주게나 말투피를 자네에게 줄테니 나머지 열피를 카이세탄의 여왕님께 가져다주겠나 불베는 늙은 왈리의 말을 들은 상인은 몹시 희한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상인은 다음번 카이세탄의 궁궐을 방문하는 길에 친구를 대신해서 열 마리의 말을 여왕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선물을 받은 여왕은 이번엔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왕은 마침 옆에 있던 재상에게 나재막이 이야기했습니다. 재상은 여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이 왈리라고 하는 자가 왜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는지 알 수가 없구나. 나는 그 자의 이름 조차 들어본 적이 없거늘. 그러자 재상이 여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왕 폐하 그 자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아주 값비싸고 훌륭한 선물을 담내로 보내서 다시는 여왕 폐하께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귀를 꺾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왕은 왈리가 보낸 훌륭한 말 열필에 대한 담내로 은을 잔뜩 실은 노세 스무 마리를 보냈습니다. 상인과 노세모리가 오두막에 도착하자 왈리는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귀한 선물을 받는단 말인가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노세 두 마리와 은이든 상자 두 개를 자네에게 줄 테니 나머지를 네카밭의 젊은 임금님께 가져다 주지 않겠나 상인은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노세와 금을 마다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인은 은이 잔뜩 뜬 상자를 짊어진 노세 18마리를 네카밭의 왕 네카밭의 왕 앞에 바쳤습니다. 네카밭의 왕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왕은 자신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재상을 불러서 어찌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왈리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폐하보다 더 부유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 자가 더는 폐하와 감히 겨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선물을 담내로 보내면 어떨지요? 왕은 세상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 스무 마리 황금 고삐와 황금 등자가 달린 말 스무필 황금 가마를 등에 진 코끼리 스무 마리 그리고 이 모든 동물을 돌볼 시종 스무 명을 상인 편에 보냈습니다. 상인이 동물과 시종들을 이끌고 오두막에 당도하자 풀베는 노인 왈리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왈리는 상인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구는 언제 끝이 나려나 여보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행을 계속해 주게 낙타 두 마리 말 두 필 코끼리 두 마리는 자네가 갖게 대신 나머지를 카이세탄의 여왕님께 가져다 드리게 부탁일세 내가 어떻게 또 그분을 찾아간단 말인가 상인은 볼멘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왈리에 여러 번의 간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여왕의 궁궐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 후 상인은 여왕의 궁궐 앞에 도착했습니다. 왈리가 보낸 웅장한 선물을 본 여왕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왕은 당장 재상을 불렀어요. 왈리라고 하는 자가 여왕님과 결혼을 하고 싶은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다니요. 아무래도 여왕님께서 친히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왕은 곧 셀 수 없이 많은 말과 낙타 코끼리들로 이루어진 대행렬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속으로 덜덜 떨고 있던 상인을 길잡이 삼아 여왕과 일행은 대단한 부자 왈리를 만나기 위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나선 지 사흘째 되는 날 여왕의 행렬은 야영지를 세웠습니다. 여왕은 자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왈리에게 알리기 위해 먼저 상인을 보냈습니다. 상인이 전한 소식을 들은 왈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끙끙 거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서 이제 그 값을 치르게 된 게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부끄럽기 짝이었구먼 자네를 볼 면목이 없어 여왕님은 또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이보게나 나는 어찌 하면 좋겠나 슬프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건네 말을 마친 상인은 여왕의 행렬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왈리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 집을 나섰습니다. 잘 있어라 내 낡은 오두마가 다시는 너를 못 보겠구나. 늙은 왈리는 자기 나이 만큼이나 오래된 낯 한 자루를 챙겨들고 터덜터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왈리 고개를 돌려보니 환하게 빛이 나는 여인 두 명이 서 있었어요. 왈리는 단박에 이 여인들이 낙원에서 온 요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왈리는 무릎을 꿇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 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늙은 늙은 입니다. 제발 그냥 가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그대와 같은 이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부끄러움도 깃들 수 없는 법 한 요정이 말했습니다. 비록 그대의 의복은 닳고 초라하나 그대의 마음은 왕만큼 부유하거나 말을 마친 요정은 풀베는 늙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왈리의 누더기 옷이 금장식이 달린 화려한 옷으로 바뀌더니 머리에는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터번이 올려져 있고 잔뜩 녹이 샌 낯도 반짝반짝 윤이 나는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왈리 다른 요정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왈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두막은 온대간대 없고 그 자리에는 떠오르는 태양빛으로 찬란하게 물든 아름다운 저택이 서있었습니다. 왈리는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한 채 요정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요정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왈리는 서둘러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왈리가 궁궐처럼 화려한 저택에 들어서기 무섭게 대문을 지키던 호위병들이 격려를 냈습니다. 하인들도 왈리를 향해 일제히 절을 하더니 부지런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왈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방들을 살펴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함에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세 명의 하인이 새 방향에서 왈리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나리 동쪽에서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행렬은 서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행렬은 동쪽과 서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인이 말했습니다. 왈리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과연 웅장한 두 행렬이 동쪽과 서쪽에서 왈리의 저택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행렬은 저택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동쪽에서 온 행렬은 여왕의 무리로 보석이 박힌 가마를 타고 왔고 서쪽에서 온 행렬은 왕의 무리로 훌륭한 말을 타고 왔습니다. 왈리는 먼저 여왕에게 달려갔어요. 지내하는 왈리 우리가 마침내 만나게 되었군요. 카이세탄의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저토록 격조놓고 웅장한 행렬을 이끌고 오신 분은 어느 나라의 왕이신가요? 여왕이시요. 저분은 네카바세의 왕이신 것으로 아옵니다. 왈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도리나케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지내하는 왈리 나에게 너무나 훌륭한 선물을 보내준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진이 왔소이다. 그런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저 여왕은 누구시오? 왕이시요. 저분은 카이세탄의 여왕님이십니다. 왈리는 얼굴에 미소를 든 채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인사를 나누시지요. 이렇게 하여 네카바세 왕과 카이세탄의 여왕은 서로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왈리에 저택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축하연회도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지요. 마침내 연애가 끝나자 왈리는 모든 손님에게 작별을 고한 뒤 이튿날 해가 뜨기 전에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길을 따라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왈리는 발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눈앞에는 두 요정이 서 있었어요. 왈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늙은이인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제가 받은 선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요정이 말을 막았습니다. 그대는 마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요. 말을 마친 요정은 손끝을 왈리의 이마에 가볍게 가져다 댔습니다. 손이 닿기 무섭게 왈리는 누더기를 걸친 풀배는 가난한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오두막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답니다. 왈리가 마음으로 진정 원한 것이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도깨비 부지깽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덩치 큰 장정이 나타났어요. 김서방 씨름 좋아하지 나랑 씨름 한판 붙을까 김서방은 술김에 별 생각 없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정이 워낙 몸집이 큰데다 선수처럼 씨름을 잘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얼떨결에 장정의 왼쪽 다리를 걸었습니다. 장정은 커다란 등짝을 진창에 누이며 넘어졌어요. 순간 진흙이 철썩 얼굴에 튀기는 바람에 번쩍 정신이 든 김서방은 장정의 목을 조이면서 웬놈인데 밤중에 길가는 사람한테 싸움을 거느냐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정의 몸이 부지깽이로 변하고 있었어요. 김서방은 너무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술이 완전히 깨자 김서방은 어젯밤 자기가 겪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김서방은 자기가 취해서 아마 헛것을 봤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식구들에게 말을 해도 모두들 헛것을 본 것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김서방은 어슬렁 어슬렁 어제 그 장정을 만난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피 묻은 부지깽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 거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뽀리가 뽑힌 나무 이야기는 필리핀의 전래동화 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성격이 온화하고 친절하며 예의가 바른 편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에서 나온 작은 아이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나무는 더욱더 작은 아이를 좋아 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너무 좋아해서 작은 아이가 죽자 쌍둥이 나무도 따라서 죽고 말았지요? 둘의 우정이 아름다웠던 만큼 죽은 후에도 둘이 만나서 어디선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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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